음악 지금부터 저희 MR-BAS의 소형 조명 제어 시스템인 RLCM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LCM의 소개를 맡은 MR-BAS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상석 차장입니다 RLCM은 소형 조명 제어 솔루션으로 조명 제어 모듈과 스위치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조명 제어 시스템입니다 RLCM은 편리한 구성으로 쉽게 설치하여 설치 공사 비용 및 고객님의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RLCM은 크게 8가지의 특징 및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RLCM은 PC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제품이며 손쉽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LCM은 자체 스케줄 설정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에서도 손쉽게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RLCM 시스템은 다양한 씬 연출 제어가 가능하며 제실 감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LCM 소형 조명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RLCM은 장비 설치 후 바로 인식되어 동작함으로 조명 제어 운영 PC 및 조명 제어용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RLCM의 주요 구성품인 스마트 터치 스위치에서 스케줄 설정 및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RLCM은 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RLCM의 모든 장비는 UTP 케이블, 즉 랜선에 의해서 쉽게 연결되며 최대 32개의 장비를 쉽게 확장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제어하고자 하는 전등 라인을 장비에 연결하여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RLCM은 하드웨어 자동 인식 및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적용되어 설치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각 장비의 어드레스가 설정되며 기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동작합니다 세밀하고 다양한 제어를 원할 경우 스위치에서 간단한 설정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LCM의 스위치는 다양한 모드를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 모드는 자동으로 설정된 제어 모듈에 대해서 개별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그룹 모드입니다 그룹 모드는 각 릴레이 및 디밍 회로를 그룹으로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씬 모드입니다 씬 모드는 현재의 조명의 상태를 그대로 저장하여 연출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각 제어 모드의 온오프 상태 및 밝기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여 주간 모드, 야간 모드, 프리젠테이션 모드 등 다양한 씬을 연출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믹싱 모드입니다 믹싱 모드는 개별 그룹 씬 모드에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버튼들을 하나의 페이지에 모아서 제어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RLCM은 스마트 터치 스위치를 이용하여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스케줄에 의해 자동으로 원하는 시간의 조명을 점소등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점심시간과 같은 불필요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소등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터치 스위치는 간단한 설정 방법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터치 스위치의 씬 설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룸 컨트롤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개별 모드에서 씬 모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릴레이 및 디밍 모듈을 점소등 및 밝기를 설정합니다 현재 조명의 점소등 및 밝기 상태를 씬 모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씬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씬 버튼을 길게 클릭하고 있으면 제어 버튼이 깜빡입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버튼에 씬 정보가 저장되며 앞으로 이 버튼을 통해서 해당 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RLCM의 스위치에는 블루투스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자동 페어링 연결되어 스위치에 설정된 다양한 제어를 스마트폰 앱에서 그대로 실행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RLCM의 스위치에는 복합 센서가 적용되어 있어서 각 실의 현재 온도, 습도, 이선화탄소의 농도, 유해물질에 대한 상태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LCM 시스템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소형 공간에 적용 가능하며 편리하게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공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형 조명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RLCM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